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돌아오셔서 그런지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없을 때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영이를 보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9월의 마지막 끝끝내 흑역사를 쓰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시니까 시장이 살아나네요. 딱 좋은 타이밍에 오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고요. 어제 우리는 개천절로 휴장이었잖아요. 그마저도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미증시가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폭만 가져다가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추이 나와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오늘 한 2% 뭐 이 정도의 반등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어떻게 월간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코스피 밴드 때 먼저 보시면 상단은 2,500까지 다울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제일 낮게 잡은 쪽이 신안금투, 여기에서 2,050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 업종은 몇 가지가 좀 겹치는데요. 음식료가 좀 많이 보이고 자동차도 그리고 2차전지도 이제 몇 군데 겹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총 정리해보시면 채권금리 상승이 변수인데 강달러 현상도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갈 거는 다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추천 업종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주식 투자는 매력적이다 하기는 합니다. 이제 주식이 이제 무릎에 왔다라는 거는 다 공감은 할 텐데 이게 무릎이 되게 위쪽에 달린 호막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시장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참 어려운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정말 진정한 반등세인지 왜냐하면은 주변 여건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뭐 대외적인 변수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부분으로서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자체도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시장에 대한 반등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100선까지 내려온 시장 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주요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단기 접점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질문에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 자체가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기대 요인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실적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증권가들이 자동차, 음식료, 2차 현지 섹터들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환율 효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물량 효과가 진행될 수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화에서 그나마 경기 침체화에서 실적을 버텨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이것이 자동차와 음식료라는 측면이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2차 현지 같은 경우는 Q가 성장하는 몇 안 되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업들 지금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어느 정도의 반대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주가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세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겪고 어느 정도 낙폭과 대주들의 키 맞추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 주도주군들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도 투자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자격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오늘 세게 올라오는 섹터 쪽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게 올라오는 거면 반도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주들 집중을 해야겠죠. 반도체 소재 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해당의 업종분들이 중기적으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4분기까지도 오더컷이 또 많이 진행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낙폭과 대주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중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실적 관련주 내에서의 농심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언급드렸듯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효과,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미 쪽의 이 공장 가동과 함께 물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농심이 4분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 관점에서 음식료나 이렇게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그런 기업들 다시 관심을 갖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 농심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폭이 거의 분노의 질주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길이 그쪽에 가잖아요.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는 반도체 장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는 와중에도 담아볼 종목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시계열을 길게 늘려놓고 보면요. 오늘 5%, 6%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피도 안 나죠. 피도 안 나요. 정말.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들을 펀더멘탈로 접근을 한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거 아닌가요? 손 마사유시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이 1일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뭔가 암홀딩스 인수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반등폭이 꽤 좋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들이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분들 내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냐 나쁘냐에 대한 우위를 지금 업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기에는 다들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측면에서 라기보다는 정말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혹은 그나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더라도 실적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 장비주들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어니모멘템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니노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부품을 하는 기업들에게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으로 지금 아몰딩스 그런 기대감인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리노공업 말씀을 주셨고 사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제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흐름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펙 플러스에서 역대급 감산 합의를 예고했습니다. 요즘 유가가 좀 꺾였어요. 한 80달러 왔다 갔다 해서 거래가 됐는데 간밤 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좀 반등을 하자 이제 1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매일 100만 배럴 감산할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감산 찔끔하고 있어서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등의 월가도 조만간 유가 100달러는 넘어설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지금 유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고유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피크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이게 또 물가 우려로 전의가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민감한 정유나 화학 혹은 운송 뭐 이런 섹터 애널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쪽 애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물어보면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환율이랑 유가를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자재 중에서 특히 유가에 투기성 자산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늘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주요 투자은행들 불과 6개월 7개월 전만 하더라도 130달러 유가일 때 170달러 심하면 200달러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100달러 넘어갈지. 물론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감산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0달러가 무너졌었던 현 상황 속에서의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는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펀더멘탈 기준으로도 80달러 안 깨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깨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부여할 정도에 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 이러한 뉴스 소식으로 방어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펙플러스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급격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감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 배럴 다 감산이 될 것이냐.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5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첫째 어느 정도의 하반경직성은 확보하기 위한 뉴스 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딜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수요적인 측면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용도의 유가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유가 흐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에너지가에 대한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5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일단 유가가 오른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투자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실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종목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정유 섹터인데 그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돌려라. 그렇죠. 왜냐하면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이익이 물론 시장의 눈높이도 충분히 낮아져 있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이익 추정치 자체가 사실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30%대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퓨어 EPC 플레이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동 쪽에 대한 재정의 안정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금 피드로 받아 놓은 여러 가지 수주들이 EPC까지 연계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의 실적 모멘텀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건설사 혹은 다른 유가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내년도까지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빠질 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기름 가격 올라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연결된 기대감은 사우디의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관련 같이 EPC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원래 수의 예상이 이렇게 공식화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하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가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흑자가 잡힐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잡히게 될 예정인데 LNG 운반선 선가추입니다. 2020년 말에는 1억 8,600만 해서 이제 9월 말 정도가 됐더니 2억 4,300만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깡통수주라고 했었던 굉장히 저렴하게 수주에 나갔었던 그 실적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되는 실적들이 이제 서서히 잡히기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선가 말고 신조선가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느냐의 지표인데 이게 2009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인력난 때문에 조선소는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막에 하다하다 현금 살포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래프에서 신조선가 얘기만 하면 끝일 것 같습니다. 아까 LNG 성과 확인하셨듯이요. 1억 8천만 달러 정도였죠. 그때 환율 1,100원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2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성과 그리고 환율을 계산해 보면 척당 3천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배 가격도 올라갔지만 환율 효과 때문에 배의 단가 자체가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사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결국 이제 원재료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원재료가 특히 후판에 대한 가격 하락 안정화 거기에 더해서 높아진 가격에 대한 배의 매출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해 3분기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의 관심도는 조금씩 가져나갈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다가 요즘 많이 꺾여가지고 이게 진짜 반등이 언제 나올까 고민도 되긴 한 상황입니다. 일단 턴우라운드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안고 본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주가는 제일 센 기업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었었고 뭐가 달라요? 주공업이랑?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돈잘보는 엔진 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형 LNG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소형 배들이죠. MR탱커라든지 아니면 PC선 그리고 중소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주력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중소형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늘어난다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인 포조선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선박. 두 개 포지션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선주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일 때가 됐다는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